게임 재밌다. 게임 게임. 오빠 뭐해? 야, 게임하지. 방해하지 마쌤. 왜 나랑 놀아줘. 내가 왜 나랑 놀아줘. 너도 네 방에 가서 혼자 놀쌤. 저리 가쌤. 오빠 미안. 컴퓨터 전화 꺼버릴 거야. 하지 마쌤. 어? 너 거기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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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둥. 하하하하. 왕골이 나왔다. 어? 뭐지? 정전인가? 어? 돌아왔다. 종전이었나보네 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 또 너야! 또 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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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라 했다 싫어 대 싫어 대 하면 없을테리 너 진짜 그러다 한 대 만든다 때려봐 때려봐 이 똥사개야 라면 오지게 하나 꿇었군 맛있겠군 아 맞다 라면은 김치인데 김치 꺼내와야지 아 맛있다 야 다시 다시 오빠 온다 열무김치가 같이 먹어야지 열무김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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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라면이 어디갔지? 어라라라라라 라면이 발이 달렸네? 어? 어? 여기.. 오빠 오빠 어? 오빠 라면 아까전에 밖으로 끼워 먹으던데 뭐? 그게 진짜야? 얼른 가봐 얼른 가볼게 이럴 줄 알았냐? 네가 먹었지? 어? 됐겠다 도망가 너 이번에 잡히면 진짜 죽어 에이 죽으러 갔고 지러 죽는다고 거기서 거기서 쒸쒸쒸쒸쒸 이르 Ll21 랄라라라라라라라라 슬로 랄라라라라 어? 뭘 할 수 있냐고 이 바보야 어? 오빠? 어? 오빠 뭐야 율 율ody 뭐야? 아무 소리도 않나잖아 갔나? 뭐 안간다 쒸쒸쒸 내가 잡히면 죽는다고 했지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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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자라! 넌 더 매콤해져야겠다! 그러게 까부지 말라고 있지?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면 얼마나 좋아! 어? 너 지금 울어? 미안! 울지마! 내가 잘못했어! 오빠 미워! 엄마한테 잃어버린 거야! 제발 말이야! 부탁이야! 차라리 나를 때려!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 말이야! 너는 어찌! 나 엄마 데리는 거야! 머리야! 머리야 제발 내가 시키는 거 다 할게! 엄마한테 제발 이러지 말아줘! 제발! 진짜? 출출하네! 그럼 밖에 나가서 지금 피자나 사와봐! 알겠어! 근데 돈은 주는 거지? 뭐라고? 엄마! 나 돈 없잖아! 오빠가 돈이 없긴 뭐가 없어! 이번 명절에 받은 용돈 있잖아! 그걸로 사주면 되지! 그건... 이번엔 명절 항정판으로 나온 우람하고 멋있는 미드날 드래곤 살려고 기대 중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안 될까? 그건 오빠 사장이군! 엄마! 알았어!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진작 살고... 나쁘지 말아준다! 다 쫙쫙쯙쫙쫙쫙!! 아... 맛... 맛을... 드시는지요? 맛은 어떠신지요? 아주 치즈가 쫄깃하구나... 음... 어이... 아... 아휴... 갑자기 좀 심심하네? 춤이라도 한 번 춰봐! 어... 네...? 춤이요? 왜? 못 추겠어? 엄마! 줄게요! 줄게요! 우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론데? 다들 초생각 하지마. 왜? 화가 막다? 내 말을 따르지 못하겠어? 아닙니다요. 입 꽉 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그럴 것이지. 이번엔 내 방 청소다. 깔끔하게 해놓더라. 예? 따라와. 빨리 와! 추워, 우유야. 진짜 더럽네. 이것만 하면 끝일까요? 지음재가 무거운 녀석이 입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아닙니다. 치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도화야, 얼른 치워! 네. 빨리 치울 것이지. 성주 안에 하나씩. 그것도 들어보시지. 하나씩 성주 안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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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켜주시겠사옵니까? 하나씩. 여기 이것도 있잖아! 네, 네. 치웠습니다. 다 치웠습니다. 이리 와. 네, 그래. 이 정도면. 먼지가 좀 있긴 한데. 학교기야.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한 일주일만 하면. 엄마한테 이러지 않을 테니. 감사하게 여기 돌아. 네? 왜? 엄마한테 그냥 거 낄러버려? 오빠가 나 때렸다고? 응? 엄마 티코 길러서 오빠 그냥 엄마한테 두드러 빼들어박고 밤새 벌서다가 아파가지고 아빠한테도 두드러 빼들어박고 싶은 거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도 잡을 만큼 잡았어! 너 같은 거 또 맞아도 돼! 이거 가지고 부족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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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넌? 응? 그래? 가져서 고마워! 아! 안 되겠다! 죽어! 죽어! 이건 너무 싫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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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좀 마음이 시원하네! 다신 까불지마! 으악! 한번만 더 까불면 이 오빠의 주먹이 너한테 또 향할 테니까 알겠어! 으악! 까불지 말라고! 까불지 말라고! 으악! 까불고 있어! 별것도 아닌 게! 한번더 맞을래? 그만 놀라고! 으악!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키미야! 동생을 때려? 아니! 이리와! 미안해 미안해! 그함에 동생을 때리다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김이야! 아파! 그게 아니라! 지구 난데? 다리가 먼저 괴롭혔다고요. 슬라즌 팡팡팡. 이거 먹었으면 더 해야겠지. 다시 먹어야겠지. 잘 됐다. 어떠한 데? 무슨 일 없나? 난 니의 화면이 짧아서 죽겠다고 생각한단다. 넌! 잘 됐다. 쟤 젤야 entendeu 이제 천국이 담배 처럼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